색은 립 트렌드는 촉촉하고 내추럴한 글로시 룩과 시크하고 엣지있는 매트룩이 동시에 사랑받고 있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에디터의 선택은 바로 메이크업과 웨버의 립 듀오 아티스트 로즈 라이트와 아티스트 루퀴드 매트에요. 아티스트 로즈 라이트는 바르자마자 조명을 켠 듯 얼굴을 회사하게 밝혀줘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글로우 팩스처가 가볍고 편안하게 발려 반짝이는 광택을 연출해줘요. 반면 아티스트 루퀴드 매트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제형이 입술에 섬세하게 발려 강렬한 매트립을 완성해줘요. 바르는 순간 입술 위에 착 밀착돼 컬러 지속력도 뛰어나요.